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차단, 맛, 향, 색깔, 영양분 등 신선함을 훨씬 더 오래오래. 당근 처리에 냄새 걱정까지 끝. 상하기 쉬운 용도 쫙쫙. 비린대지만 생선도 냄새 걱정 없이. 변질적인 쉬운 햄이나 어묵은 물론 당근, 감자, 양배추 등 수다나물, 야채도 신선하게. 진물이지 않게 파, 양파, 마늘도 금방 눅을 펴지는 진도 화삭바삭. 억지로 먹어주는 스트레스. 이제 끝내십시오. 먹다 남는 고기는 물론. 피자나 치킨도 용기 그대로 쫙. 진공포장. 데울 때도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처음처럼 오케이. 밥이 남았다. 진공포장해두면 햇반처럼 오케이. 가래나 숲도 밀봉했다 그대로 끓는 물에 데우면 오케이. 참치, 스팸도 용기재 그대로. 명절 때 남은 음식도 걱정 없이 오래오래. 전용 팩만 아름다. 일반 비닐도 얼마든지. 집게로 집어넣었던 조미료, 양념류도 눅눅해지지 않게. 먹다란 문 허전도 봉지에 꽉 빌봉해서 처음처럼 바삭바삭. 냉장고 창조하던 고춧가루, 곡물 등은 물론. 멸치 등 파관물도 진공포장해서 찬장에 상온 보관해도 오케이. 장마철에도 눅눅해지지 않고 보성보성. 부피 쫙 줄여 멸 붙이던 냉장고가 이렇게. 이제 냉장고도 확 넓어집니다. 저런. 냉장고에 꽉꽉 들어찬 음식물들. 상하고 짓무르고 냄새까지. 어휴, 아까워. 이게 다 돈인데. 음식물 보관 스트레스. 속 시원한 해결. 2014년형 업그레이드. 초슬림 진공포장기. 플래시팩 프로 이지. 사용이 편리해졌습니다. 진공 밀봉 한 번에 원터치로 끝. 보관도 간편해졌습니다. 여기에도 척, 저기에도 척. 부처로 껐으니까 더욱 편하고. 자투리 공간에도 썩. 자리 차지하지 않으니까 늘 곁에 두고 바로바로. 진공요토 더욱 강력해진. 2014년형 최신 제품. 음식 보관, 세균 걱정, 냄새까지. 체치팩 플로에 막혀주세요. 중국산이 아닙니다. 미국, 일본, 영국, 국유 등 세계로 수출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 10년간 업계를 천도해온 애플의 기술 노하우 집이야. 크고 무겁던 기존 진공포장기가 이렇게. 사이즈는 실리프면서도 기름을 더욱 강력하게. 진공, 자동 밀봉, 수동 밀봉, 반 진공까지. 진공 밀봉 한 번에 원터치로. 사용도 더욱 편리하고. 여기에도, 저기에도. 부착식으로 보관도 더욱 간편해진. 업그레이드. 2014년형 플래시팩 플로 이지. 진공포장기 본체, 사용 사용성, 그리고 당균 비닐들까지. 끝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잘라 쓸 수 있는 전용 당균 비닐로를 무려 4m나. 이 모두를 다 드리는데도. 기존 가격 9만 9천원, 10만 9천원 아닙니다. 기적적인 초격식가 5만 9천 8백원. 한 달 1만 9천 9백 33원. 무이자 3개월. 한인 마음대로 절대 불가능한 가격. 지금 바로 선택하십시오. 자, 이거 한 번 보세요. 어우, 냄새. 이렇게 짓 무르고 상하고. 와, 냄새 나는 거 보니까 세균도 득실거리나 봅니다. 이게 다 돈인데. 음식물 보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죠? 이젠 플래시팩 프로로 이렇게 진공포장하세요. 음식물 버리는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돈으로 따지면 한 달만 사용해도 본전 뽑고요. 1년 사용하시면 몇 배는 더 남는다니까요. 마트에서 잔뜩 사온 음식물들. 자, 어떻게 보관하는지 비교해볼까요? 한쪽은 하던 대로 비닐에. 한쪽은 플래시팩으로 쫙 공기 빼고 보관하는군요. 며칠 후 열어보면 저런. 한쪽은 냉장고가 꽉꽉 뭐가 뭔지 찾지도 못하는데. 한쪽은 부피를 줄이니 냉장고가 확 넓어지고. 투명해서 꺼내기도 쉽고. 게다가 아, 냄새 다 상하고 짓 무르고. 아유, 아까워. 주부 여러분, 이런데도 하던 대로 보관하시겠습니까? 그냥 냉동하면 깡깡 얼어서 맛없어지는 육류도. 진공포관하면 냉동상 없이 육질이 그대로. 금방 눅눅해지는 김도. 숲뼈와 공기를 자단해 바삭바삭. 집게나 공기주로 붓고 두던 양념들도 굳고나 눅눅해지지 않게. 이제 마트에서 싸게 세일할 때도 보관 걱정 없이. 프레시팩 프로만 있으면 음식 보관 걱정이 없습니다. 자, 진공력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순식간에 부프로 오르는 게 보이시죠? 진공력도 더욱 강력해진. 2015년형 프레시팩 프로 2지. 첫째, 세균, 냄새 걱정 끝. 각종 세균의 환경오염, 식중독, 염려까지 걱정 마십시오. 3종 미창포틴과 99.9% 감균 처리로 세균, 식기, 먼지 등을 차단. 신선함을 훨씬 더 오래오래. 냄새 걱정도 끝. 요즘 맘 놓고 먹을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이렇게 신선하게 진공포장을 해서 오래오래 먹을 수 있으니까 안심이 돼요. 둘째, 짓궁의 밀봉까지. 공기 쫙 빼서 진공포장은 물론. 사골콕 같은 국물 요리도 세지 않게 꽉꽉 밀봉. 음식물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반진공도 오케이. 잠깐, 전용팩만? 아닙니다. 일반 베닐도 오케이. 먹다 남은 과자, 빵, 시리얼도 봉지째 꽉. 냉동반두, 돈가스도 봉지째 그대로. 게다가 사용한 전용팩도 잘라쓰고 또 잘라쓰고 또 잘라쓰고 여러 번 재활용할 수 있어 더욱 경제적. 셋째, 냉장고가 확 넓어집니다. 저런 냉장고냐 창고냐 냉장고 미어 터지겠어요? 그동안 냉장고 차지하던 고춧가루, 깰, 견과류, 약재 등 마른 식품. 오징어, 멸치, 부거채 같은 건우물도. 진공포장에서 찬장에다 상온 보관해도 오케이. 올해 봉헌에 좋고 냉장고 넓어져 좋고 냄새도 되지 않아 일석삼조. 시골에서 음식 붙일 때도 진공포장에서 보내면 김치도 곱치미도 국물색 염려 없이. 된장도 젓갈도 냄새 걱정 없이 안전하게. 잠깐, 버리지 마세요. 음식물 쓰레기, 경제적 손실이 한 해 20조 원. 집집마다 버리는 돈이 약 143만 원. 이제 버리지 마세요. 음식 보관, 세균 걱정, 냄새까지 프레시팩 프로에 맡겨주세요. 음식이 금세 상하는 여름철에도 나들이 갈 때도 진공포장으로 더 안전하게. 요즘 신세대 신원살림에도 인기 품모. 영업점에서도 진공포장에 들으면 인기 만점. 창고리 여행에도 시골에서 택배 붙일 때도 냄새 걱정 없이 깔끔하게. 진공 밀봉 한 번의 버터치로 사용도 더욱 편리하고. 여기에도, 저기에도 부착식으로 보관도 더욱 간편해진. 업그레이드. 2014년형 프레시팩 프로 2G. 초혁신, 초슬립, 초파격가 출시. 진공포장기 본체, 사용 설명서, 그리고 당균 클린별까지. 끝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잘나 쓸 수 있는 전용 당균 클린로를 무려 4m. 이 모두를 다 드리는데도 기적적인 초혁신가 5만 9천 8백원. 한 달 1만 9천 933원. 무이자 3개월. 달인 마트에서도 절대 불가능한 가격. 지금 바로 선택하십시오. 매 Massachusetts zu 한 달 1만 933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